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셀 범위 데이터표고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서 가상 분석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행입력셀과 열입력셀 지정해서 작성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변수가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서 수식의 작성 위치가 달라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된 셀의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삭제 또는 수정해야 됩니다 데이터표 아레시트에서 표 1의 할인율 BS3 표 1의 할인 금액에서 BS3 5% 5%를 적용한 할인가 B의 4 그러니까 만원에서 5%를 적용하게 되면 9,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할인가는 5%를 깎아주는 거니까 이용해서 표 2의 각 정가에 해당하는 할인가 2의 3에서 2의 6 이제 이 부분이죠 만원일 경우는 얼마? 15,000원, 24,000원, 3만원일 경우에 5%씩 할인을 해주면 그 할인가가 얼마냐 그거예요 다음 중 이때 가장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답은 2번의 데이터표가 되는 거고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에 수식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K2, K2는 만원이잖아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K2에다가 곱하기 K3 5%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원에서 5% 하고 그거 갖다가 만원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9,5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K2 마이너스 가로 열고 K2 곱하기 K3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해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표 오게 되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로 나타나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되는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입력셀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 입력셀에다가 뭘 입력하냐면 K2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바로 데이터표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이 돼서 구해진다는 거죠 이래서 이 경우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바로 2번의 데이터표가 된다는 거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